자요랑 이제 다시 자요랑 이제 다시 차키만 2강에 있었어도 겨울찍겼도 한 편인데 차키만 2강에 있었어도 차키만 공간에 있으니까 뭔가까지 갔다왔어 자요랑 계속 자 지금 힘들어 자 지금 일어났다는 거야 힘들어 오늘 아침이라는건 지상한 시간이 아니야 겨드랑에서 땀 나 지상한 시점이겠지 몰라 이거 자 이미 지상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니까 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과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거겠지 오늘 아침 this morning에 나와있더라도 오늘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든 이전시세야 그렇기 때문에 have it finished가 아니라 그냥 과거시지에 finished로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와 아래는 앞으로 낫지 아 너무 힘들어 자 가보자 추워 어 근데 양아치들아 자 그 다음에 동사 누구야 가본적이 있다 두 번 이제 프라질에 지금 두 번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어디어디에 가본적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요법 무슨 요법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험이었으니까 뭐가 맞아요 네가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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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보스탄을 방문했다 자 여기에서 힌트 주면 보사 누구야 장년에겠지 그럼 무슨 시작을 하는거야 단순 광어 시작을 하는거였지 그래서 정답이 누구야 비스레이드 뒤에 있는 놈이겠지 그냥 다시 줘 동사 동사 비스레이드 버스탄 last year very good 자 그 다음에 동사 누구야 먹어본적이 있니 그 다음에 그럼 뭘 먹어봐 인도 음식 그럼 얘가 뭐야 목적어 저는 ATM이겠지 그럼 무슨 요법이야 경험이야 그렇지 이거 경험이지 아 장난치는데 인도 음식 먹어본적 있어 물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요법 경험이라고 했지 완료시지 경험 그러니까 누가와 have you eaten 이 얻으시면 되겠고 자 주어는 you 동사 have ate in the outfit before 그렇지 잘하셨어요 아 뒤지겠네 자 그 다음에 주어 그래 동사 굳히고 있는 중이나 그 기간에 3시간 동안 3시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무슨 시절을 쓰고 싶다는 거야 완료 예 완료 완료 이미 끝났어? 아니요 아직 안 끝났잖아 그치 그럼 3시간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뭐하고 있는 거야 깁짝깁짝 고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시절을 쓰고 싶었어 완료를 쓰고 싶었는데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이 얹어져 있으니까 누굴 함께 쓴 거야 진행을 함께 쓴 것이야 아 뒤지겠네 자 이제 완료 시절 모양 어떻게 생겼다 그 늙으니까 숨도 안 돌아와 옛날에도 팍 뛰고 숨 참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왔거든 아 이제 늙어가지고 숨도 안 돌아와요 자 진행 시절 어떻게 생겼어요? 비열 비열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합쳐주면 어떻게 돼? have been ing나올거라고 그랬어 앞에 이미 have been 있었으니까 두고 ing repairing 써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쭉 맨날 그냥 그치 그치 동사 has been repairing the machine for 3 hours 네 이제 그럼 뿔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해 온 거야? 기간이 나왔다고 하시면 되겠죠 숫자로 된 기간 3시간 동안 했으니까 땀이 나 땀이 나 아 그래 됐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과거 완료하는 거 모양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지? 해 즉 지피 요렇게 생긴 게 과거 완료였어 자 과거 완료해서 주의할 점은 예비 스트림이 크게는 두 가지에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과거 완료 아까도 말했지 완료라는 말을 누구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까지 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해서 다시 완료라는 걸 누구로 바꿀 수 있어? 까지 라고 바꿀 수 있어 과거 까지 라는 건 시작 시작이 어디야? 과거? 과거에서 시작한 게 과거에서 끝났어? 아니지 그건 뭐야 과거? 전이 돼야겠지 그치 다시 과거에서 시작한 게 과거에서 끝났어요? 아니였어요 과거 전이라고 해줘야 되겠지 근데 원래 과거 완료는 원래의 의미에는 과거까지 라는 의미니까 과거 이전에 시작된 일이 과거 전 과거까지 과거에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거 전 과거까지 우리가 무슨 용어로 불렀지? 뭐라고 불렀지? 대광어라고 불렀지 그래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신수한 완료 이니 그 자체에 어떤 쓰임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광어 모양을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광어. 무슨 말이냐. 주절과 종속절에 시대가 당할 때. 사건의 전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후 관계가 뭐야? 전후가 뭐야? 누가 먼저 일어나고. 말 그대로 전후가 후야. 그치? 누가 먼저 일어나고 누가 뒤에 일어나는 일이냐라는 거. 사건이 이제 시간 순서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지니까 바로 같이 문장으로 가보자.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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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비게 넣어있니까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 됐어? 자, 요거 3명분이랑 한번 가보자. 추워. 쉬. 동사. 그 다음에 스테이션. 목적은 왠. 트레인. 동사겠지? 그럼 여기에서 동사가 쭉 몇 개였어? 두 개야. 어바드즈랑 헤드, 낙지라고 나와있는 거 두 개였지? 그 다음에 시간의 축을 쭉 그려봅시다. 그러면 도착하다. 기차가 도착하다라는 건 이미 무슨 시제였어? 과거 시제에서 도착이 되어 있었지? 근데 그녀가 떠나라는 건 언제야? 그 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대광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떠남. 이라는 걸 쓴 거야. 이 그림이랑은 사실 제가 알아. 그림이랑은 맞잖아. 그림이랑 맞게 쓰려면 영어 문장 뭐라고 써야 돼? 이 그림은 뭐야?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미 누가 떠났어? 기차가 먼저 떠나더니 그라마스 푼 거지. 그럼 여기에서 원래 뭐라고 써야 돼? The train. 기차는 이미 떠난 거 없었어요. 근데 누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도착했을 때. 이렇게 쓰면 그림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차가 도착한 게 아니라 그녀가 도착했을 때 기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 아 이거 현재 컨셉이 잘못하셨어요? 이해를 못해 지금 뭐냐? 다시 설명해줘? 지금 딱 들었는데 이해를 했어? 이것 봐봐. 얘가 흘러별떡 갔는데 기차는 이미 가고 없잖아. 그러면 기차가 떠난 게 먼저야, 걔가 도착한 게 먼저야. 기차가 떠난 게 먼저지. 근데 여기에서 누가 떠났다 그랬어? 그녀가 떠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약간 문장이 잘못되어 있던 거지. 이해했어? 됐어? 됐어? 자 그래서 그녀가 주어겠지. 도착했을 때 동사겠지. 기차는 주어. 이미 역을 떠났었다. 동사겠지. 이렇게 쓰일 수가 있더라. 자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도 용법을 4가지. 완벽 개결 후 똑같이 한번 찾아갈 수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과거 완료 나와있는 예문 먼저.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 둘 다 빨리 동사 시작해주세요. 시작! 날씨 진짜 장난 아니게 더운데? 이제 차를 안전하게 대놨기 때문에 내가 다시 끌려 나가려는 것 같다. 행복하다.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구요. 너무 좋은가 봐. î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lost her ring.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반지를 잃어버렸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녀는 고기를 먹은 적이 전혀 없었다. 그녀의 반지를 잃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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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안 너무 시issa했어.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얼굴이 어어어어어이해가지고 잡티가 하나도 없었어 너무 신문했어 여튼 그걸 봤지만 나는 열심히 고기를 못낸다 그치? 자 나는 고기 없이 살 수 없는 것이다 나의 단백질은 중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은 쇼아 동사 To change my bad habit 그렇지 나는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왔었다 고생했지 잘하셨어 자 이제 마지막 반류시 자 누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밀려 반류만 하면 되지롱 오늘 약간 지우개의 가루 색깔이 예쁘지 않니? 불필가루 색깔 약간 유니콘을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아까 뛰었던 게 너무 힘들었나보다 아까 사람이 흇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힘들던 흇소리를 많이 하고지 그렇죠 아무래도 오래간리 뛰었어요 자 미래관리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미래관리는 어떻게 생겼지? 미래관리는 어떻게 생겼지? 미래관리는 어떻게 생겼지? 좋습니까? 미래관리는 어떻게 생겼지? 그렇습니까? tiger 맞아요 형제부터 미래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 미래관리는 어떻게 하신지 미래관리는 어떻게 하신냐나요? 미래관리는 어떻게 하신냐? 무슨 말이냐? 이제 동권이에게 무슨 여자친구가 없어 하지만 동권이가 동권이에게 여자친구가 없는데 동권이에게 여자친구가 없는데 동권이가 아 내가 스무 살 때 쯤이면 여자친구가 있겠지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아직까지 못하는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아 내가 스무 살이 되면 이때쯤은 여자친구 있겠지 난 그때쯤 여자친구 생겼을거야 나는 행복해로 들리는거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친구 봐서 뭘 쓸 수 있냐면 태상이가 지금까지 두바이를 살면서 3번이나 벌써 갔다왔어 됐어 이미 3번이나 갔다왔어 근데 태상이가 태상이가 집에 약간 돈이 많아 그래서 17살 나이의 생일이 되는 나를 또 두바이를 가기 위해 티케팅을 끝냈어 됐어? 그렇기 때문에 태상이가 17살 내 생일쯤이면 나는 벌써 4번째 두바이 방문이 돼있을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때 태상이가 아직 4번째 방문했어 못했어 못했지 아직까지 3번이었지 근데 그쯤이 되면 말이야 난 벌써 4번째일텐데 약간 이런 표현이 들리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미래로 할 표현이라는건 행복해로를 많이 돌리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내가 만약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표현으로 쓰였지 그렇기 때문에 정속사항이 누굴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이걸 끝낸 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텐데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시간을 알려주는 when이라던지 아니면 after, before 이런 표현이라던지 아니면 if 같은 표현들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와이타임이라는 것도 접속사입니다 뭐 할 때쯤이면 이런 접속사가 나올 수 있어요 됐니? 이런 접속사 표현을 많이 쓰이고 중요한건 얘들아 when이랑 if 이런 일들을 봤더니 뭐가 떠올라? 떠오르는거 없으면 안돼 쟤는 무슨 절 접속사야? 무슨 접속사야 나? 명사절로 접속사였어? 부사절 접속사지 그중에서 무슨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 시간이 나? 야 장문수에요? 시간이 나? 정보 같은 소리가 전판조네 시간이 나? 예? 왜? 시간이 나? 조건이 나 그렇지 조건이 나 잘했어 그럼 시간이 나 조건에 무슨 절? 부사절에서는 뭐야? 현재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다시 말해 윌을 쓸 수 있어 없어? 윌 미래를 대신한다며 현재 다 미래를 대신한다며 그럼 윌을 쓴다는거야 쓴다는거야 어 윌은 윌을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주절에는 윌을 알려주는 윌이 들어가 있을텐데 종속절에는 윌을 쓴다 안 쓴다? 여기서 윌을 쓰지 않는다는거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사장님이 공험무소 다 있어 됐어 안 됐어 빨리 하세요 사장님이 하기 싫었지 오늘이 생방은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겠어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잘 안 되는거에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공험무소 준비를 해 주신다 그리고 그 위원경을 모든 인공을 지금 공험무소 이것 지금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4 2, 3 2, 3 2, 3 1, 2, 3 2, 3 아 내일이면 거기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럼 지금 도착한거 안한거야? 아직 안했지 그럼 무슨 표현 써야 된다고? 미래 완료 시절에 써야 된다가 이제 정답은 We'll have a right 써주시면 되겠지 아직 도착 안했잖아 내일이면 인정아 그치? 자 해서 주어 I will have a right 써주시면 되겠지 그렇지 잘하셨고 자 그 다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렇지 그럼 여기 전체 그 가게는 닫혀있었다 자 그럼 시간의 순서를 그려봅시다 자 1번 도착하다 걔가 도착한 사건이랑 가게가 닫혀있던 사건이랑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어 아 가게가 먼저 닫혀있었고 그 후에 걔가 도착했지 근데 이미 도착한 것 자체가 했을 때니까 무슨 시절이었어? 과거 시절이었지 그럼 과거 전을 뭐라고 했어? 대과거라고 했고 대과거 새로운 모양 만들었니? 아니지 모양 빌려왔지 어떤 모양 빌려왔어? 아 과거 완료할 때 헤드피피 빌려왔지 이거 써주시면 돼요 근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겠어 됐지? 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곳에 가면 면에다가 만약 보면 라면인거니까 그치? 그래서 세 번 치고 애견 묶어주시면 되겠네 됐어? 그럼 제주도회 다섯 번 가는 셈이 됐다 자 그럼 얘는 아직까지 몇 번 가고 봐 네 번 네 번 간거야 됐냐? 한 번을 더 가게 되면 자면 안 돼 졸리니까 네 딴 자에게 졸립지 약간 멍들었지 약간 멍들었지 네 여기 멍라인이야 멍라인 양쪽으로 멍들여 다행히 벗어나셨는데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몇 번 제주도회 갔다?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이나 가는 셈이 될거야 라고 했으니까 누구? Will have a been 써주시면 되겠지 총 I will have a been 저희 제주도 5 times hit 1 아 점수사 I 뭐야 A 하는 누구야? 자 고 5 4 그다음 D 1 more time A 자 그럼 맨 손으로 끝까지 묶어주고 A A 를 해주시면 되겠지 어? 쥬도회는 누가 했었어? A 왜? 종속절에 없어 왜? 1에 대신가 아 10에 대신가 아 10에 대신가 됐어? 자 그녀가 또 다른 선물을 보낸다면 뭐뭐 다 하면 여기가 종속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처음부터 뭐뭐라면까지 A 를 묶어주시면 되지 됐어? 2개의 선물을 보낸다 아직까지 몇 개 보낸거야? 1개 보낸거야 아직은 1개 보낸거야 됐어? 자 시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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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속사 시 주소 어? 이즈가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 그중에서도? 정속 접속사 정속 접속사 정비 2개잖아 명산을 부서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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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 무슨 정보? 조건 조건이었지 그럼 뭐가 떠올라야돼? 수조에 물 떠올라 다시 뭐가 떠올라 다시 뭐가 떠올라 다시 뭐가 떠올라 아니 여기까지 됐어 됐어? 됐어요? 자 오늘이 세미나마는 마지막 정기수업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럼 다음주부터 3월 26일 화요일부터 2년이 어디로 가는거야? 내신 반으로 묶여서 가는거에요 그러니까 자기 학교끼리 묶이는 반으로 동그랑 선생님 설명할때 좀 집중해줘 자기 학교끼리 묶이는 반으로 가게 저희가 수업이 진행이 될거야 알겠니? 자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텐데 자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고사 그 반에서 치르지? 그 다음에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까지도 어디에서 그 수업을 들어? 그 반에서 계속 있는거야 단기특강 교재를 활용해서 드릴거에요 알겠냐? 그래서 단기특강 수업하다가 기말고사까지 거기에서 대비를 할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말고사까지 대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월 한 15일부터는 다시 한번 정규반이 시작이 될거에요 그치? 자 그래서 중요한게 있어 중3 2학기 내신이 지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죠 의미없죠 간혹 가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라면서 저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챙길래야 하는데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교 가?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교 안 가요 그러면 주학교 3학년 2학기에서 실업 어렵게 되는 학교도 대부분 없구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때쯤이면 성적 무관하게 의미 없다는거 알거라서 그때쯤에 뭐 준비해야될거는 고등학교 대비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 이미 다 알고 계실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7월 15일부터는 중3들을 학년에 올립니다 그래서 니네 반 명칭이 뭐가 될거야? 예비 9일만으로 편성이 될거에요 예비 9일만으로 편성이 되게 될거고 자 그 다음에 예비 9일만으로 편성이 되게 되면 우리 지금까지 주 3회 수업이었잖아요 주 몇회 수업으로 바뀌어? 주 2회 수업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고등식으로 사고의 전환도 안됐고 모의고사라는 양식에도 익숙하지 않을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해설강의 수업이 아마 줌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이 될거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래서 2회 형광수업에 아마 모의고사 해설강의 수업과 추가로 들어갈 예정이나 니네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마 그래야 되겠다 빠이빠이 한국부가 당첨이 되는게 아니잖아 아마 빠이빠이일거에요 네 그럴 확률이 높고 자 그 다음에 다음주가 되면 3월 25일부터 내신 반이기는 하지만 내신 수업이 바로 시작이 되었네 내신 수업 바르시아 안해 그러면 단기 특강이 진행이 되니까 이는 다음주 화요일에 오실때 뭘 제대로 암기해서 와야돼? 정기장은 똑바로 암기해서 오셔야 돼요 정기장은 그대로 보는거에요 알겠냐? 정기장은 그대로 보는거고 그럼 당연히 모두 같이 해와야겠어 리스닝 숫자에 똑바로 해보셔야 되겠죠? 듣기 숫자랑 다도 기본같이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해당하는 부분 잘 준비해서 넘어가시면 될거 같고 첫날부터 지각하면 되겠어 안되겠어? 결석하게될 때 문양결석하면 된다고 했니 안된다고 했니? 안된다고 이야기 분명히 들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해당하는 부분들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당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럼 만약에 특성화고 같은거 혹시 진행해야되는 친구들이 있니 지금? 없어요 왜냐면 월수급 엑스반에서는 비행기 엔진이랑 관련된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싶다 상담결처랑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TX번에는 없는거지? 없으시죠? 마음을 잘하시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3학년 2학기에는 뭘 준비해야하는 시기라고 했어? 고등학교를 준비하셔야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있어 수학학원에서는 3학년 2학기 수학시킬거에요 그거는 해야돼 수학은 중간을 비고 가는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하나 학년별로 붙여서 이어서 올라가는 개념이지 더하기 빼기 안되는데 곱하기 배울 수 있어 없어? 없지? 곱하기 제대로 못하는데 너네가 방정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없을거 아니야 그치? 그런 수개념이 없는데 위로 올라갈 수? 없는거겠지 생각하면서 똑바로 안 배웠는데 미정으로 뛰어갈 수 있어 없어? 없는거겠지 그래서 수학학원에서 아마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시킬거야 그거 맞는거야 알겠지? 수학은 중간에 비는게 생기지 않도록 채워서 주시는게 맞고 영어는 달라 영어는 중학교 1학년인데 실력만 되면 고3거 멘테리어로 수업할 수 있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쉬운 중학교 내신 준비한답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고등학교걸로 확실히 대비하셔서 실력 키워서 가셔야 고등학교가 더 승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예우 튼 사람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페널티스 받을게 있는저들 페널티스 받을게 있는저들